여러분 이번 주에는 무척 중요한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120여 건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에 관한 제1차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원고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서 인천광역시의 연수월에 관한 대법원 2심 조재연, 천대엽,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의 판결이 오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는 판결이라고 보고 이 판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메인 테마를 4.15 총선과 전라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통상 2020년도 4.15 총선에서의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 일종의 통념이죠. 텃밭까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한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목포시에 출마했던 박지원 후보 그리고 전라북도의 전주시에 출마했던 이상직 후보의 지역구하고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그런 지역구에서는 대규모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투표수의 정감, 위정감이 발견됐음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민디님이 제공한 그러니까 부정선거 여부를 판별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명료한 그런 일종의 잣대에 해당하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래프를 분포도를 보면 놀랍게도 통념과 관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도 상당수의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수의 위정감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점을 갖고 제야 전문가와 함께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에도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곧바로 제야 전문가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오늘 방송에서 실방송에서 조금 시사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의 2020년 4.15 총선 실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현재 전남 전북 광주까지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의 선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으면 표를 더해 주면 되고 낙선시켜주고 싶으면 그냥 표를 빼앗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전남 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이번 7월 28일 대법원 2부에 인천광역시에 대한 선거 공판을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통념과의 전쟁입니다. 고정과의 전쟁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결성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저는 상당히 의외이고 놀란 것은 소위 언론사 출신들 젊은 날 기자들을 한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통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예를 들면 언론사는 주로 편집부에서 방침을 정하게 되면 옳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방침에 맞춰서 기사를 쓰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도 편집부가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20년, 30년, 40년 받은 사람들은 언론사를 떠나고 나서도 본인이 처음 정한 어떤 방침에 의거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회시키는 데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항상 사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을 판단할 때 선입견을 갖지 않고 통념을 갖지 않고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판별하고 변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편집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 젊은 날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종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20년 3신을 보낸 사람하고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경제현상을 보고 이게 사실이 뭔가 가설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사실과 옳은 것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번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관련된 사전투표 여부를 판별하는 데서도 젊은 날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사람이 참 다른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념을 멀리하는 것은 사업가들에게는 필수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